크리에이터 이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금천군은 제7기 ESD 금천청소년 국제자원활동을 실시합니다. 금천군은 제7기 금천청소년 국제자원활동단이 오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5박 7일간 몽골 사막화방지 및 문화교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청소년 국제자원활동단은 지난 2011년부터 몽골을 찾아가 환경과 관련된 국제자원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에 앞서 금천군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7기 청소년 국제자원활동에 참여할 단원 23명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선발된 한원들은 인솔자와 함께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바양로를 찾아가 5박 7일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금천숲을 조성하고 직접 기획한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